우주 플랭크즈 우주 플랭크즈 와우 아잇 크래프트 우든 월스 위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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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우든 월스? 오케이 우든 월스 우든 월스 어 여깄다 어 왜? 아 왜 컴백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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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유 씨유 어게인 씨유 어게인 아 디스퍼넥 했네 다섯시간이나 여섯시간 뒤에 온대요 그러면은 이 집은 이제 진짜 나의 것이 됐네 오우 여러분 빨리 여기 와요 저랑 같이 여기서 놀아요 저 집생겼어요 철문으로 바꿔야지 제 나쁜 놈이 철문으로 안줬어 와 감사하다 근데 되게 착하다 외국이 진짜 착한 것 같아요 나도 되게 착했죠 여러분 나 되게 착하죠 씨유 어게인 라이트 안 달려있는데 라이트 어떻게 뜸 오어 어어 Vä bard ия 오우 오우 이제 아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써요? 크레임 이거? 얜 언제 만들어져? 140초 해 뜨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고기를 배를 여러분 배고프신 분 빨리 와요 내가 배 채워줄게요 메모장에서 붙여넣기 하는 거구나 사람들 침낭을 저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거 라이트 어떻게 달아요? 나 모르고 고기 또 먹었어 배고프면 3000이야 나무를 캐러 가야겠어요 고고고 여러분들 올 때 나무좀 많이 캐와요 집 지어야 되니까 왜 안 뛰어지는 거 같지? 벽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벽 만들고 있어 사람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벽을 만들고 있단께요 여러분 아 만들고 있어서 만들고 있어서 만들고 있어서 그렇구나 언제 만들어지냐 음 77초 남았어 워우 마이하우스가 생기겠다 아싸 내 집 생기게 여러분 이 게임 하다가 영어 늘겠어 내가 편지 줬으니까 그걸로 내가 이제 벽을 만드는 거예요 스티미너 그 분이 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그 분이 벽을 주고 한 게 아니라 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고 한 거예요 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고 한 거예요 벽 오케이? 저는 지금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만들어질 때 70초 기다리면 돼요 70초 근데 외국인 완전 착한 거 같아 어 아마 비자 카드로 살 수 있을걸요 비자 카드? 다섯 시간이나 여섯 시간 뒤에 다 있으니까 기다리고 야호 오 어? 몇 초 남았지? 16초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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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다 자풀 제거 어떻게 한다고요? 자풀 제거 어떻게 해요? 자풀 제거 자풀이 뭔진 모르겠지만 혼솔창 혼솔창이 뭔데? 혼솔창이 뭔지 몰라요 F2? 어 여기 있다 됐어 오 자풀 제거 한 거야? 일단 나는 지금 벽을 만들었어 11개나 와 내 집 와우 이거 어떻게 돌려 어떻게 돌려 와우 와 내 집이 만들어지고 있어 마이 하우스 워우 와 와 내 집이다 와 내 집이 만들어진다 와 나무 이기나이트를 해야겠어요 어두우니까요 오케이 휴 아 2층집을 만들거야 이거는 이 벽을 또 그러면은 자 크래프팅 오케이 여기서 자 이게 벽 땅이 벽이지 땅이지 오케이 이거를 하나 둘 셋 어 나무가 없다 60초가 걸리네 이게 제 원래 집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면은 픽업 픽업해서 여기다가 내 침대를 놔야지 침대를 놔야지 침대를 놔두고 총을 쏠뻔했다 얘들아 여기 오면 다 죽는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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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처럼 되어있는거 오케이 오케이 계단처럼 되어있는거 만들게요 다 죽는다잉 4발 남았지만 죽는다잉 좋았어 여기다가 여기 창고집으로 하면 되겠다 이거 다 이거 가지고 가야지 이거 이거 버려야돼 근데 이거 마이프렌드가 준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이프렌드가 저거 나한테 줬거든요 마이프렌드 지금 슬리핑하러 왔어 슬리핑 죽이면 안되나 이거 내 친구한테 잃을거야 나 죽이면 와우 굿 여러분 빨리 제 서버로 와서 같이 놀아요 저 파란색 옷 세트 입었거든요 나 나무도 캐 로 가야겠다 이제 나무 캐 로 가야지 여러분 나무 캐 와요 창고 겸으로 쏘야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빨리 여기 서버로 와요 서버 어딘지 알죠 어 닿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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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원을 좀 캐야겠어 여기가 좀 좋은 자리네 여기서 해서 친구도 없고 좋은 친구 나무도 여기서 2층도 만들거에요 나무도 여기서 2층도 만들거에요 철도끼요 철도끼가 템이 없을걸 내가 철도끼가 템이 없을걸 내가 오케이 만질 수 있어요? 만질 수 있어요? 네 네 만질 수 있어요? 녹여달려면 아직도 뭐가 있어야 돼 철이 없다 철이 없다 위 근처에 돌이 갑자기 못 뜬다 화로 만들려면 음 화로가 어딨지? 화로 만드는 템이 있었는데 어 화로 만들려면 일단은 스톤이 필요한데 스톤이 지금 없어요 열한기에 네 개가 부족하구요 네 개가 부족해 네 개 스톤을 네 개를 찾아야돼 스톤 네 개 어? 그건가? 돌 돌덩이다 찾았다 여기 나무도 있다 좋아 여기 좋은 자리야 대단히 Aphra 탑플 재고 다시 명령어 해줘요 로스트 부작가 나왔다 어 뭐야 누가 여기 템플인건가 아니구나 글라스 온 됐나? 잡풀이 근데 잡풀이 뭐길래 잡풀 제거해달래 잡풀 제거 어 여기 돌덩이 봐 돌덩이 개많아 워우 마이 아이템 워우 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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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우드 저는 일단 여기도 왔다갔다 하면서 좀 돌아다니는거여야겠어 여긴 척에서 일단 집을 좀 크게 하나 지워야될거같애요 일단 왜냐면 내가 지금 집이 되게 작으니까 집을 좀 넓혀야돼 마이 프렌즈 올 때까지 야 나 근데 나 이 게임 졸라잘한다 근데 나무밖에 없어 돌 덩이가 없네 아쉽게 돌이 없네 돌 돌을 펴야되는데 트래빙팩은 당연히 있지롱 그래 남겨볼까 오우 아 나 이제 진짜 개고습 플레이로 바꿔야겠다 음 방사능 구역도 가야돼 여러분 빨리 저 찾으러와봐요 여러분 빨리 저 찾으러와요 여러분 빨리 저 찾으러와요 컴온 컴온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요 저 찾으시면 어 이 사람 집처럼 나도 이렇게 크게 만들거에요 내 목표에요 돌덩이를 찾습니다 야 이 친구도 맨 처음에 찐따같이 시작했다가 커졌네 이 친구도 맨 처음에 찐따같이 시작했네요 어 이 사람 철바닥인데 야 철이야 이거 와우 야 이 사람 철부자야 철 철로 만들고있어 근데 철문이 이거 없지? 와우 고기를 먹고 왜냐면 나는 고기가 많은게 오케이 하아이 오픈 오케이 여긴 다이아가 없어요 크래프팅 자 이제부터 나는 자 이걸 만들건데 이걸 만들려면 이게 열개가 필요하다는데 맞나? 뭐가 열개가 필요한데 음 풀 이게 열개가 필요해요 열개 오케이 동물가족 당연히 있지 아 오케이 철문만들 철문도 만들고 해야겠다 찾아 빨리 찾아라 꾀꼬리 빨리 만들어져라 빨리 만들어져라 다 만들어진건가 어 잘 만들어졌다 자 이번엔 어 스톤이 없다 갑자기 또 이런 빠킹 스톤 한개 스톤 원스톤 원스톤 플리즈 원스톤 플리즈 원스톤 원스톤 플리즈 오마이갓 원스톤 오마이갓 돌덩이를 찾으러 떠나봅시다 오마이갓 이거 죽으면 텐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 집안에 슬리핑백을 하나 해놔야돼요 일단 누가 날 쏘러 올 수 있으니까 총을 이렇게 준비해놓을게요 날 날 함부로 건들면은 골로 갈거야 잘 들었지? 날 잘못 건들면 골로 가니까 조심하게 난 총을 총도 있어 음 돌덩이가 어디있을까 총알은 4발 남았지만 이걸로 인생을 찢어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칼도 있단 말이지 이아앗 이야앗 삥 깝치면 안 돼 어 살았다 나무 아냐 이것도?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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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밖에 없냐 나무 몇개 있냐 250개 이야 벌써 500개 자를 먹어간다 자 이러다 길을 잃는거 아니야? 어? 여기 방사능 지역인가보다 야 방사능 지역에 왔다 야 방사능 지역이야 야 방사능 지역이야 컴온 와 뭐야 이거 방사능 지역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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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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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죽겠다 이러다 큰일났다 퓨 퓨 죽고싶은개냐 니가 드디어 죽고싶은개냐 니가 드디어 죽고싶은개냐 어마 어 총알이다 야 안돼 나 죽겠다 사람은 힐링다 밴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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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어우 알 somehow 여기 근처는 내 집 근처이니 여기는 가 hil 어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